오늘도 몇가지 제품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지오스킨케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비비크림이에요 해산대에서 자라는 에델바이스 성분과 그리고 호주의 견과류 오일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자극도 없으면서도 스킨케어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비비크림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이유를 소개해드리는데요 바로 치약이에요 뉴질랜드 천연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잇몸도 케어를 해주고 오랫동안 청결한 치아를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아 미백과 동시에 더 건강한 치아를 유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볼까요 여러분 되게 건촌같이 생기지 않나요? 아니면 블루건 있잖아요 그거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한번 꺼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불러주면 이 아주 미세한 나노칩이 세럼 성분을 깊숙이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전혀 아픈 기분이 안 들어요 이 나노칩이 초당 수천개로 피부에 통보를 열어주기 때문에 각질층에 크게 벌려놓지도 않으면서도 이 세럼의 흡수율도 20배 정도 높을 수 있고 그 제품의 효과를 queremos 30배 정도 높을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